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그분을 아십니까? 이 리빙스턴은요, 스콜랜드의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지만 한 세기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오였으며 또 성교사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성교사의 감당하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후에 그의 시신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안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사원에 안장될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경위를 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노인은요, 그 군중들 뒤에서 혼자 서서 가슴을 조이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이 아닌 바로 리빙스턴의 친구였던 윌리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요, 젊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성교가 가겠다고 나섰을 때에 당신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윌리엄은요, 런던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당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을 떠치며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록 부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사랑하는 성적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살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일기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쉬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남긴 채 침상 옆에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떠난 그 리빙스턴의 모습과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한 그 세상의 그 불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한 그 윌리엄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형성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인간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요 그의 인생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코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끝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오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6주 동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그 다락방을 떠나 개세만으로 가신 그 도중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요 포도재배는요 오직 한 가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그 목적으로 재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자체가 어때요? 어떤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액감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적절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포도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재배를 하게 돼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요 바로 이러한 포도나무로 또한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이시자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 농부로 그리고 우리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가지의 목적 바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또 열매 맺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전반부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참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이 당연한 진리를 실제적인 그런 삶으로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했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로 비유하고 있으며 호세야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열매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좋은 그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땅을 파시고 돌을 재하시고 그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술투를 준비하신 후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말씀해서 나오나요 새 상품 포도가 아니라 바로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포도가 어떤 열매입니까? 들포도는요 작고 신맛이 아주 강한 그런 열매에요 때로는 어떤 것들은 약간의 독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우리 사람의 몸에 해로운 열매로 전혀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애국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면서 자신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진 그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죄악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침례 요한은 요한부 아바테복음 3장 9절과 1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선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 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선일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선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선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선이라 하셨으니 누구세요?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찬 포도나무가 되셨고 바로 예수님과 붙어서 연합된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 감남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는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자요 여기서 말하는 참 감남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반면에 돌 감남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부침당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부침당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접할 부분을 아주 반듯하게 그 칼로 깎고 다듬어주는 대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본 가지에 붙어주면 그 붙여주는 대로 최대한 붙어서 붙어서 본 가지와 연합되어야지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접부침 받은 그 우리들은요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바짝 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일 외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나마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접부침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농부가 묶어둔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때요? 그대로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렇다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접부침 가지를 묶고 있는 그 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모습은 과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모습일까요? 과연 그 삶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은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해서 되는 삶이 아니에요 힘들어도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삶이에요 바빠도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에요 귀찮고 버거워도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마다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을 보면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항상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덩굴로 된 그 포도나무 그 가지들요 하나씩 하나씩 들춰보면서 죽은 가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또 불필요한 가지들이나 불필요한 순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거나 그것을 떼어내곤 합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은 가지를 그대로 냈두면요 그 안에 그런 병균이 득실 득실하게 되어서 그냥 나중에는 그 건강한 나무가 병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불필요한 그 장가지들을 그치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에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이 불필요한 가지들이 훔쳐가기 때문에 도구수질해 가기 때문에 잘라야 하고요 불필요한 순들은요 열매가 제자리에서 아주 아름답게 좋게 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지치기에 대한 우리의 상식만을 가지고 2절 말씀에 재버리시고 라는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낌없이 잘라버려도 된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교회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저분을 딱 보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봉사도 하지 않아? 저 사람한테 오래 있었는데 교회 도움은 대개는커녕 문제를 일으키네 그렇다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당장 쫓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거해 버리다 없애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요 본문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오인으로서 행해야 할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거해 버리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요 좀 더 사전을 통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요 그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숨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 라는 그 의미가 이 헬라어 다이너에 있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출판 브루스 윌킨슨과 데비 코비슨 포도나무의 비밀라는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제거해 버리다 라는 말이 그냥 필요 없는 가지를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져 있는 가지들 있잖아요 처져 있는 그 가지들을 들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그 포도재배의 풍습을 풍습과 우리가 연관 지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가 아래로 처져서 땅이 달면 그 가지에 맺힌 열매는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선에 보면 포도의 가지가 땅에 닿을랑 말랑 하는 것도 단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위에 있는 다른 가지나 다른 나무에 덩쿠를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 포도나물 가지가 가지의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다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가지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라고 번역된 헬라우는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이어서 나오는 그 3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돌보심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와 대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맺힐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돈의 농부가 열매들 기대하면서 그 가지들 하나하나를 손질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우리들을 돌보시면서 좋고 많은 열매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담낯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금유라신을 받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과정이요 우리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시카고에 있었던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아주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보다도 또 내 자신을 더 많이 생각했고 남보다도 내 자신이 높으신 분들 김장관 목사님 같은 그런 우리 단임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교육자로서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초청받아서 오게 된 것을 스스로 아 참 용호 너는 참 대견해 넌 참 잘났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통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의 그 높은 교만한 마음과 스스로 믿는 그 부분을 하나 둘씩 만지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그 돌보심을 시작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진짜 한순간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생활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했기 때문에 저의 몸은요 항상 그 피곤에 쩌들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요 남들로부터 생전 처음 당해보는 그 무시와 천대로 일어나였어요 저의 그 자존감은요 그냥 다 젖을 대로 다 젖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순간을 당할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이겨내고 나중에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과정이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에 비해서요 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예전보다요 제 자신의 일을 돌로 뿜더러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전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마음을 아프니까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니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함께 생활했던 그런 지체들이나 그런 교인들을 보면요 물론 우리 라이프 교회 가족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한참 덜하지만 만나면 어때요? 마치 가족을 만났대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대요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제 자신을 보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많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요 닦아져야 할 그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제 삶에는요 깨끗이 씻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못난 부분을 제거하실 때마다요 저는요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을 때는 야 용호야 너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안 닦아지냐 하면서 팍팍 묻으실 때는요 너무 아파하고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저를 통해서 맺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와 좋은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못난 부분을 닦으시고 그 닦으실 때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구부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요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요 다시 한번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들이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우리가요 별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요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형제는요 가진 주식이 많아 보이고 가진 물질이 많아 보이고 가진 명예가 많아서 왠지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자신들의 그 교만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